질문을 요약을 하면 이 자료 같은 것들을 아카이빙을 할 때 어느 쪽 플랫폼이 좋을 거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펀드멘탈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든다는 게 일단 집중을 하세요. 지금이야 유튜브지 앞으로 10년대 유튜브 안 볼 수도 있어요. 20년 전에 사람들이 뭐 봤어. 싸이월드 했다니까요. 지금 싸이월드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년 전에는 네이버 같은 것도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네이버가 지금 같은 권력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다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었고 진이라는 것도 있었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바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지. 글 컨텐츠냐 영상이냐 아니면 3차원의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 거냐 계속 뭔가 바뀌겠죠. 심지어는 앞으로 10년 뒤에 메타버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뭔가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컨텐츠의 내용적 측면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변해? 형식적 측면이 변한단 말이죠. 형식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익숙하고 이건 두 번째 접근 방법인데 익숙하고 사람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요약을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고 저는 글 컨텐츠가 다음 미디움이 있고요. 브런치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딴 쪽으로 플랫폼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가져가도 되겠죠. 그다음에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쪽에 아무래도 그 쪽에 서치가 많이 되니까 그 쪽 위주로 올리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저는 이 컨텐츠를 다 그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거거든요. 어차피 내 아이덴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플랫폼 드리븐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글 혹은 비디오 혹은 영상 3D 자료 같은 거라든지 코드는 GitHub이 있을 거고요. GitHub도 사실은 다 가능해요. GitHub에서도 여러분도 웹사이트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 GitHub에서 리디미로 갖다 다 하거든요. 개발자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예전에 하버드 있을 때 MIT랑 하버드에서 렉처했을 때 저는 다 GitHub에서 했어요. GitHub 들어가면 거기 다 PDF 다운받고 왜냐하면 그 트래픽 때문에도 GitHub에다 다 만들어놨어요. 웹사이트를. 그래서 그렇게 썼었었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어프로치는. 그다음에 두 번째 어프로치에서는 일단은 검색이 많이 되는 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검색이 많이 되는 쪽이 중요하고 저는 과거에 제 웹사이트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한테 다 올려놨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웹사이트 솔직히 그냥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고 웹사이트는 다 레퍼런스 링크만 갖고 있고 다 기존에 있는 그 서비스로 옮겼어요. 유튜브, 미디움 다 어떻게 보면 외부 서비스예요. 외부 서비스에다 제 걸 다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싱글 소스로 내 웹사이트에서 모든 걸 관리하면 좋긴 좋은데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블로그라든지 티스토리, 티스토리, 저는 네이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검색이 되든 안 되든 저는 티스토리 올리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만들면 비디오 컨텐츠를 만들면 저는 페이스북에다 일단 올리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제 네이버에도 올려요. 그러니까 네이버 제 개인 블로그 구글 네이버 서치 되라고 그 다음에 티스토리로는 그 링크를 다 따가지고 아까 인덱스로 다 올려요. 저는 그 다음에 글 같은 거 쓸 때는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쓰는 거는 한국어로 쓰는 거는 다음 브런치 아마 다음 브런치도 연결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영어 쪽으로 쓸 경우에는 그 저거 미디움 쓰고요. 저도 유튜브 영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제 유튜버가 두 개가 있어요. 영문이랑 한국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 공격적으로 제가 한국 쪽에다 정보를 완전 계속 투하하려고 마음먹어서 지금 하는데 제가 비디오가 한 530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한 1,000개 정도 올린 다음에 어찌 보면 끝낼 수도 있어요. 끝내고 저는 이제 빠지고 저는 이제 딴 거 할 수도 있거든요. 영문 자료를 더 올린다던가 다른 쪽에 뭔가 한다던가 제가 한 지금 3년에서 500개 쓰니까 앞으로 한 3년 더 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1,000개는 일단 1차 목표는 도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올리는 거예요. 사실 꾸준하게 올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썸네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요. 개인 인스타그램에도. 그래서 저는 서바이버 키트라든지 뭐 Q&A 같은 것들 편집하다가 1분으로 압축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서 같이 링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제가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는 NFT로 해가지고서 이제 비디오랑 글 같은 거 올리려고 하거든요. NFT 쪽도 작업물도 올리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겠죠. 새로운 게 나와도 내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리고 노션이 됐던 뭐가 됐던 꾸준하게 하게 되면 내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아이덴티티는 내가 마음 먹고 누적시켜서 뭔가를 만들지만 결국 남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성공도 내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아 쟤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됐어 라고 하면 그게 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내가 한음으로 쭉 갔을 때 그게 이제 생기는 거 그거에 대한 플랫폼은 사실 어딜 가나 뭐 이게 필요하면 서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됐나요? 네. 팔로잉 패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인더스트리가 잘 되는 거니까 이게 건축 디자인 아니면 무슨 프로덕트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물의 아웃품만 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되게 구시대적인 20세기적 사고야. 내가 내 캐릭터 우리 부캐가 있고 본캐가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도 있잖아요. 저는 해외에서도 레즈메 내라고 하고 이럴 때도 어디 갈 때도 저는 제 유튜브 비디오라든지 여러분들 스터디 제가 가이드 드리는 것도 제 포트폴리오예요. 저 사람이 무슨 시간이 나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거 하면서도 제 걸 챙겨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거 챙겨 가지라고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야지 흥미가 돌고 시간이 투자가 돼서 나중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보지 마세요. 저도 가끔가다 후배들 얘기 들을 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가만히 들어오면 학생들 중에서 1학년, 2학년 위아리 수준 그리고 교수님들도 자기 전문 분야 왜 몰라요. 박사 바보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 전문 분야에서도 자기 연구 분야 그거 외에는 다 몰라. 얘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인물 안에서 오는 정보로 미래를 판단하는 거는 약간 저거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스타일이 뭐냐면 이거 이거 이런 생각들 다 해보고 거기서 환경 열리면 한거든. 환경 열리면 한거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각자 다른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돼야 돼. 동준님도 지금 파이썬 공부하셨지만 결국 이 파이썬이 나중에 5년도, 10년 뒤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유우님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스터디를 했지만 리서치하는 거 석사 리서치하고 박사하던 연구원을 연구 쪽으로 갔던 실무쪽 쪽으로 오시던 계속 그것들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 계속 연결돼서 우적이 돼야 돼요. 딥댕킹으로 계속 뭔가를 하면 계속 깊게 들어가거든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들어가져요. 계속. 그게 깊이야.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단위에서 모르는데 실무 단위나 이렇게 좀 오면 대충 비슷한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는지 대충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제한. 그래서 단순하게 저 박사인데요. 저 좋은 학교 나왔는데요. 저 교수인데요. 아니면 연구원인데요. 이거는 1차적 인프레션이고 실질적인 실력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 너도 나도 다 박사고 너도 나도 다 라이센스 있고 너도 나도 다 이거 한다고. 그거 해야 돼요.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차등을 내릴 거냐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관점이라는 거지. 그걸 유념해두고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선배로서 이건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이런 KAC도 활동도 그렇고 너무 아까 입에 떠먹여 주신다고 스터디할 때 표현하셨는데 저도 학부 때 생각해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과제하고 교육과정 따라가고 근데 이제 속사가 되고 제가 막 논문 주제 찾고 뭐 이렇게 방향을 짜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다가 항상 그냥 학교에 공부하는 것만 따라하기 벅차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잘 그러니까 뭐 이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활동은 오히려 제가 자발적으로 조절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내게 되는 느낌? 학교보다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배우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걸 얼마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경험이 있냐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데 유은이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학부 때부터 석사 1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알게 모르게 누적이 돼 있을 거야. 그 맷집, 그 체력이 분명히 그 영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학교에서 배우는 건 사실 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걸 왜 배우냐면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고 미래에 뭔가 있을 때 빨리 많이 그러니까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제가 비디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광고 하나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지식이 더 심해요. 이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만큼 이만큼 부풀은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이 지식은 돈으로도 환산되고요. 권력으로도 환산되고 이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를 사람들이 많이 관가하는데 이거는 어떤 학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받아주고 받아주고 근데 그런 시대에는 제 생각에는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학력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오브 인플레이션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CS 쪽 우리 KRCDT의 멘탈리티가 그런 거잖아요. 오픈 컬처거든요. 오픈 컬처 예를 들면은 CS 쪽에서 소스 만들고 열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기존에는 하나 했으면 꽉 잡고 요약보 평생 먹고 살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거는 한계가 있고 차라리 오픈해가지고 너도 나도 계급장 띄고 서로 배워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러면은 본인한테도 좋아. 내 실력이 느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내가 했던 것들을 고집하고 싶고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무르고 싶고 그게 컴포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을 흔들리면은 싫어해요.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건강하게 다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즐기면서 계속 내가 경험성 그러니까 성향상으로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깃발을 꽂고 내가 배우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 능력이 사실은 저도 인터뷰 같은 거 볼 때 막 진짜 MIT, 하버드 좋은 학교 이런 데 나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 코딩을 짜거나 이렇게 보면은 인터뷰 볼 때 되게 그러니까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뭔가 시키는 건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없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경험을 많이 해야지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학교 일만 하지만 나중에 인생 삶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족 문제 애기 키우면 애기에 대한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야 이 문제들을 다뤄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다이나믹스들이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너무 좀 오바해서 얘기하는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그냥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미 아카데미컬에서 나와서 나한테 주잖아요. 이미 이거 고착화된 거야. 그걸로 승부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타고 넘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인 거야. 뭘 하려고 하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 캐치해서 나한테 맞는 옷들을 빨리 입을 수 있는 능력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텍스트 북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물론 그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차된다기보다도 그것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쓸 수 있는 무언 만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트레스트 드리븐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사람들 딱 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이 사람이 심장이 뛰는 부분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이를 떠나서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떠나서 그냥 했던 자기가 이걸 박사했으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요. 그렇지 않지만 얘기해보면 뭔가 집요함이 느껴져. 그리고 약간 그 안에 세계에 빠져가지고 확신을 갖고 사는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정규교육 시스템에 최적화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못해. 시키는 것도 열심히 하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은 샘플 케이스도 있어요. 주변에 들은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에 올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무화의 지경에 가서 계속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그걸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학위가 나한테 그냥 와요. 이렇게. 그렇죠? 학위가 그냥 와. 돈이 그냥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인맥들이 생겨요. 난 내 걸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뀐 거지. 내가 박사를 해서 내가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박사니까 박사학위를 가졌죠. 박사학위가 나한테 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좋은 학교가 있어. 그 학교 가면 그 학교에 가면 내가 똑똑해지고 그 인더스트리의 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탑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언론 나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뒤집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나는 그쪽을 지금부터 파괴되면 어느 순간인가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감토가 있을 거고 좋은 이웃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자라나서 궁극적으로는 데디케이션도 할 수 있고 인더스트리의 그런 쪽으로 되지 않나 물론 반대 지점도 있지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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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